5억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 끝에 13번째 성공적인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공무원 기가 넘버원이에요 반가워요 어쩐지 그래서 차량용 CCTV가 필요 없다고 그런 거구나 근데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우선 가요 주장차 금지구요 차 있네 AI 공무원이면 혹시 주차 단속에 특허된 기능 같은 게 있나? 네 5억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 끝에 13번째 성공적인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공무원 기가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실시간 주정차 단속 기능이에요 오 그래 그래 요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잘됐다 그거 그럼 네가 여기 주정차된 차 단속 좀 해줄래? 네 5억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 그만 그만 그거 말고 딱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해달라고 네 우선 여기 있는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한 뒤 이제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번호를 검색한 뒤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주인이 와서 차를 빼겠네 아니 시간이 이렇게는 많이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지? 아 이런 푸드타임이라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었네 어쩐지 배꼽시계가 꼬르륵거리더라 야 이 땅통아 아휴 AI가 무슨 배꼽시계야 아니 그런 기능 말고 좀 더 괜찮은 기능 같은 건 없어? 네 5억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 끝에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공무원 기가 넘버원의 두 번째 기능은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단속 기능이에요 오 이건 진짜 괜찮은 기능이다 네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충이 반경 5m 버스 정류장 근처 10m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발견 시 즉시 단속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된다고? 네 여기 소화전 옆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한 뒤 찰칵 1분 뒤에 같은 위치로 한 번 더 촬영을 한 뒤 찰칵 불법 주차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오 좋다 좋다 그렇지 소화전 옆에 차 세워지면 안 되는 거지 소화전이 갑자기 왜 쓰러져? 아 이런 소화전이 아니라 빨강등 되었네 어쩐지 저개구이가 생각나더라 까지 밥을 먹었구나 과거 싫어 야 이 에이아이가 무슨 조개구이요 오우 얘 때문에 괜히 나만 술 땡기네 소주 안주에는 조개구이가 최고예요 야 이 빨강등아! 우구! 야 이 빨강등아 우구! woo 우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